오늘은 시원한 물가로 가서 낚시하는 기분으로 낚시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엄마, 아빠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물고기 도구로 아이들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놀 수 있는 낚시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제이야, 지수야, 오늘은 엄마랑 도리를 잡았잖아. 오늘은 낚시게임을 한번 해볼거야. 자, 여기로 오세요. 우리는 렛츠고 피싱! 자, 피싱을 하러 갈거야. 피싱을 하러 가기 전에 우리가 가야할 길이 여기 쫙 보이죠? 따라서 따라서 한번 가보자. 자, 점핑점핑해서 가보는거야. 풀장!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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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 지수도 오세요.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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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착! 예! 도착! 드디어 우리 여기가 어디야? 언덜더스티, 언덜더스티, 언덜더스티 근데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 어떡하지? 물고기가 하나도 없잖아? 아깐! 생각이 났어! 물고기를! 잔잔잔잔잔! 엄마가 준비했어요. 빤빠바바밤! 딴따다따딴! 딴딴딴Est acquis! 얘는?! 옐로 비시, 옐로 비시, 옐로 비시, 옐로 비시.. 티! 따란.. 옐로 비시! 따란.. 이거는! 핑크 비시, 핑크 비시', 핑크 비시! 오호!!! 도망갈뻔 했다. 따란.. 이거는!! 그린빛이 그린빛이 그린그린그린 따란 오오 잡았다 잡았다 아 다행이다 따란 이건 뿌 뿌 뿌 빰빠바바바밤 빰빠빠바바바밤 빠밤 빰빠바바바밤 따란 문어 문어 아쿠타파스 아쿠타파스 따란 얘는 이게 누구야? 별 어 별 스타빗 스타빗 자 우리 잡아볼거야 Let's go fishing together 자 잡아보자 자 만자 테이 손쓰면 안돼 할 수 있어 왜 안되지 천천히 천천히 이상하다 어 여기에 자석이 빠졌어 자석이 없다 그러면 지수꺼를 한번 같이 해볼까 지수가 가서 해보세요 지수 딱 잡고 해보세요 나 못하는거야? 아니야 순서만 기다리면 돼 우와 한 마리 따란 자 이번엔 제이 제이는 어떤 물고기 왜 자 이 син gram 아니에요 이제 일어나야지 고래야 고래야 자 여기 있습니다 이번엔 지수 요리턴 예thank Jack 어떤거 어떤 물고기 스타피쉬로 지수가 말해줘야지 스타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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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 entreereereeee 자 straight fish is yours 자 짜란 자 이번에도 어떤 건 어떤 건 제이가 먼저 말하고 어? 뭐야? 말alling 전에 잡은 거야? 자 이 핑크빛 speedys ㅋㅋㅋㅋ건enk тер J 우나는가봐 우나 cos iphong 뱅글뱅글 빰빠바방 빰빠바밤 우와! 빠빠빠바바밤 빰빠빠빠바바밤 따란딴딴 따따딴 징이 마지막 크림 피쉬 따란 오! 걔 누구야? 크림 피쉬야 오! 우와! 잘 잡았다. 박수! 우리가 몇 마리를 잡았지? How many fish do you catch? 몇 마리 잡았어? 1, 2, 3 지수가 3마리나 잡았어 제이는? 제이는 몇 마리 잡았어? 1, 2, 3 몇 마리 잡았어? 3 3 이번에 낚시가 다 끝났습니다 가시는 길은 저쪽이에요 저쪽으로 뛰어가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점핑 점핑해서 저기 도리가 보이지? 우리 도리한테까지 가서 인정하고 끝내자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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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도리한테 다 왔다 도리한테 인사해줘 안녕 도리야 우리 또 만나 우리 도리가 같이 놀자 도리랑 다음에는 니모도 같이 와줘 니모도 니모야 놀자 해줘 니모야 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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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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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